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당심 안전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토익 어휘문제 동의어 문제 중심으로 연습하기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로 동사가 뭐랑 어울릴까요? 동의어 한번 찾아보세요. V, verb 동사를 한번 골라 보시는 거예요. appraise 에요. 이건 appraise. appraise는 여기 써놓은 단어랑 달라요. 이 appraise는 알리대요. 그런데 appraise는 평가하대요. 그리고 그래서 judge the worth or quality 에서 가치나 품질을 판단하다. 그게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assess 또는 제보다. gauge. 그럼 이거의 동의어는 뭘까? 동의어는 바로 evaluate. 이게 정답이 되죠. 이게 정답이고 지금 이 appraise와 유사한 스펠링인데 전혀 다른 단어 어플 라이즈도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evaluate, 평가하다니까 이게 정답이 되죠. 됐어요? 자 글씨 잘 보여요? 근데 글씨가 잘 보이면 좋겠어. 그 다음 이게 금괴죠. 금괴. 금괴가 이제 bars of gold, bars of silver 하면 은괴가 되겠네요. 은괴. 금 덩어리. 은 덩어리. 금괴. 이런 걸 얘기할 때 billion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로 알아두시면 좋고. 이게 정답이야. B가 정답이고. A는 이제 규모를 축소하는 다운사이징이고. 그리고 이제 샵, 다큐멘테이션은 문서화. 그런데 상관없죠. 이게 이제 이건 좀 어려웠다. 그치? 금괴, 은괴 할 때 이게 보통 주로 금괴로 쓰는 이 단어. 이게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선택하다. 어우 쉽다 이거는. 뭘 좋아하는 거 고르다. 아 이게 선택이니까 쉽네. 이거는 이제 뭐 choose가 답이 되겠지. 2번에 비해서 3번은 쉬웠어요. 3번이 이제 choose가 정답이고. associate는 이제 be associated with. 뭐와 제휴하다, 연합하다 뭐 이런 거 할 때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disagree는 동의하지 않다고. go after는 이제 뭐를 추구하다. 추구하다가 될 수 있어요. go after가 나와서 take after는 담따예요. 담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가 아버지를 닮았다. 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눅 takes after his fathe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이제 그거랑은 다르죠. 이건 추구하다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manner of acting. 행동의 태도. 행동. 이걸 명사로 썼어요. 그럼 이제 뭐 행동이네. behavior. 여기 you에 이런 표시라는 게 영국은 you를 써요. 영국, 캐나다 뭐 이런 쪽. 근데 이제 미국은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스펠링이 좀 미국과 영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둘 다 되니까 이렇게 한 번 썼죠. 그 다음에 이제 collaboration이 좋은 단어죠. collaboration이 협력이라는 단어로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 또 5번으로 가서 purchase, 구매내, 인수, acquisition, 인수. 근데 조달, 조달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조달이라는 단어가 procurement예요. 조달이라는 게 물건을 사서 또 이제 보낼 땐 보내고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procurement department가 있어요. 조달부. 그래서 요거는 이게 가까운 뜻이에요. 사서 이제 뭐 보낼 때 보내고 뭐 이런. 포스티지는 우편 쪽이죠. 우편. 우편 요금. notice, 통보. 저항.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별로 모으다. classify가 분류하다. sort도 분류하다죠. 구조하다. structure. 이런 설명에 가까운 단어는 categorize죠. categorize. categorize. 이게 좀 독해동의어 감각 키우는데 이게 나름 괜찮은 그런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쵸? facilitate는 쉽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죠. 답은 이제 C인데 A번은 쉽게 하다, 용이하게 하다. 뭐 그런 단어들 좀 어려운 단어들 여기 좀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function. 이게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이제 utilization, 사용, benefit, 혜택, advantage, 장점, consumption, 소비. 아, 그러면 이게 답이 use. 요게 돼요. 근데 여기서 좀 해줄 말이 있어요. 요 단어. overhead가 여기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overhead b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overhead bin. 그러면은 이게 머리 위 짐칸이 돼요. 그죠? 머리 위 짐칸. overhead bin 대신에 compartment도 돼. 머리 위 짐칸, overhead compartment. 요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overhead bin, overhead compartment. 그리고 이제 토큰이 나왔잖아요. 이 토큰이 버스 토큰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제 요선 그런 거 아니고 as a token of, 모의 표시로 이제 뭐 감사의 표시로 as a token of gratitud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토큰이 표시, 상징 이런 뜻으로 외워주면은 좋은 표현이에요. as a token of를 알아두세요. 감사의 표시로 뭐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출간하다, 배부하다. circulate도 저 신문 같은 거 이렇게 배부하는 거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발행 부스가 영어로 circulation이잖아요. 이 단어의 명사형. emit 하면 이제 발산하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이슈가 정답이죠. 발행하다. 이머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지 반대말이 Submerge예요. 가라앉는 거예요. Sub이 언더고. 그래서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가 있으면 마린보이 밑에는 잠수함이 있죠. Submarine. 그런 것도 이제 e는 out. 이제 서서히 부상해서 나오는 거고 Submarine은 잠기는 거고. 푸다브이드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거로 참다 견디다 뭐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 Blender, Fault, Error. 이게 실수죠. 실수. 잘못. 그건 미스테이크네. 미스테이크. 그렇죠? 근데 여기 이게 또 좋은 단어예요. 이게. 아까 좀 이상한 단어들은 좀 뺐어요. 그런 거 뭐 토익 단어 아닌 것들은. 이거는 모멘텀은 추진력이야. 힘을 얻다. 추진력. 추진력이란 단어로 이 모멘텀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nstitute는 뭐 기관 이런 단어고 Retirement는 은퇴죠. 은퇴라 이제 멀어요. 그리고 이제 Brain, 뇌내, 기억, 회고, 의견, 의도, 열망. 이런 건 이제 정신과 관련. 뇌, 정신. 이게 Mind죠. Mind가 답이고. 이거는 뭐 청중이고. 이건 어느 정도. 정도. 어느 정도 할 때 이제 정도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비행기죠. 그래서 또 의미가 안 맞습니다. 이런 건 어때? 그 좀 우리 NIW송은 수강생으로 이런 거 오늘 맛을 봤지. 맛을 봤는데 이런 건 어때? 느낌상 괜찮았어? 괜찮은 거였어? 아니면 별로 재미가 없었어. 약간 불편한 단어도 몇 개 나와요. 근데 그런 건 그렇고 주로 답 위주로 감각적으로 해보면 나름 괜찮은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꽤 괜찮은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신기했지? 어릴 때 국제학교에서 배운 느낌. 그때 나름 좀 새로운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잖아. 새로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자, 답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까? 이거는 평가하다. 그래서 T번. 이거 금괴, 은괴, billion. 그리고 선택하네. choose야. 그리고 행동이네. 이 단어. 그지? 그리고 구매 인수. 이건 조달이랑 관련되죠. 그래서 procurement. 그 다음에 분류하는 거. 이제 categorize. 범주화한다고 그러죠? 범주화한다. 이거는 혜택, 소비, 소비 기능, 사용. 사용이죠. 사용. 이 표현이 이제 오버헤드. 이거는 오버헤드 컴파트먼트. 오버헤드 컴파트먼트나 오버헤드 빈. 머리 위 짐칸이 비행기나 고속버스 있죠? 그걸로 좋고. as a token of라는 표현은 중요하다. 나머지 조금 어려운 문제 단어는 무시했어요. 토익 단어가 아닌 것도 끼웠어요. 그리고 이게 출간하다. 그럼 이거 발행하는 게 이슈잖아. 발행, 이 단어는 뜻도 많죠. 잡지의 호도 되고, 문제의 논제도 되고, 뭐 그런데 여기서 발행하다 개념. 그리고 이제 블런더. 실수죠. 큰 실수가 블런더야. 미스테이크.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답이 되고. 뇌는 이제 생각이구나. 생각.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 그래서 보기 중에는 이게 이제 가까운 게 이제 마인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오. 음? 음. 그렇죠? 이런 단어들도 이제 잘 정리해서 의미를 따져보십니다. 프로큐먼트는 나와야지. 그게 안 나오는 책은 버려야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뭐 좋은 책이니까. 푸다 위드. 참다 견디다. 이런 것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리처드. 반가웠어. 우리 NIW송 반갑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렇죠? 우리 수요일은 우리 수업 끝나자마자 우리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가야 돼가지고. 수요일은 이제 그런 거라 이제 보통 이제 수업 끝나고 약간 공부할 시간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좀 빨리 그렇게 정돈되는 상황을 미리 알려드릴게. 인생은 즐겁게. 또 우리 토익 공부 이렇게 재밌게 같이 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See you. 안녕. 아 이거 병원 가는 거 힘들어. 나 매번 갈 때마다 코로나 검사 받고. 그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갖고 딱 그때 가야 돼. 안녕. Thank you.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